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스티커 색칠을 해봤거든요 이제 꼬마 캐빈을 색칠해볼게요 앞에 보면 캐리, 캐빈, 을리를 색칠해요 스티커 132개가 들어있어요 거치대를 조금 내릴게요 네 거치대를 이렇게 내렸고요 어 보시면요 이거 뭐죠?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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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뭐지? 아까는 거실에서 찍다가 왔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찍고 있거든요 우선 페이지를 다 펴고 올게요 이거 방에서 찍으면 더 좋을 거실에서 찍으면 더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캐빈이 있는데 아이고 찌개 좀 캐빈 색칠하는 거고 이거는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니게임이 있는데 틀린 것을 찾는 건데 이거 보자 이거 캐빈과 다른 그림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는 캐리 얼굴이죠 캐리 얼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색칠하고 올게요 네 네 이 거대한 48색의 크리파스로 한번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angi 제가 얼굴하고 머리카락을 색칠하게 왔는데 좀 다르죠? 이거는 조금 얼굴이 탔는데 제 거는 안탔어요 머리 색깔도 조금 다르죠? 한번 옷, 티, 티와 바지를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쳤어요. 케빈이 다쳤어. 이건 다 풀려갖고 이게 뭐야?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거 이쪽으로 갈까요? 네, 여러분 제가 옷을 색칠어왔는데요. 티와 바지를 색칠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밴드, 양말, 신발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이렇게 케빈을 색칠해왔습니다. 이거 뭐 이상하게 했으면 오! 너무 이상하게 색칠했어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영상들을 삭제하고 싶어요. 지금 배터리가 20%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조금 섭섭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대로 가야되는데 게임이 남았잖아요. 근데 20%라가지고 게임하는 거는 이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2편에서 봐요!